마스카라 테크닉 광장 이 제품이 이름하여 프루트템 방스카라라는 건데요.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와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해도 절대 건지지 않는 그런 방스카라예요. 이 제품을 한번 시원시한테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위에서 아래로. 아래쪽으로. 아래쪽으로. 눈 깜빡이면 안 돼요.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좀 많이. 많이.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. 영어예요? 괜찮죠? 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괜찮죠? 괜찮아. 괜찮아. 진짜 괜찮은 거죠? 언니. 어머. 누가 이랬니? 예뻐요. 오빠. comin' 온라인 같아요.